창의적인 문화기획자를 꿈꾸십니까? 안녕하세요. 공연전시기획학과 이가연입니다. 저희 공연전시기획학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학문 수요에 맞춰 이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이 융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과 인턴십 과정 등 산학협동을 통한 문화기획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연전시기획학과는 지역문화콘텐츠기획인력양성사업으로 2014년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과 특성화우수학과에 선정되어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최대 22억 5천만원, 연간 4억 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학혜택과 수준있는 교수법 및 교육과정과 산학협동을 통하여 최적을 조건으로 문화기획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공연전시기획학과 4학년 한미인, 2학년 박준혜입니다. 저희 학과의 장점은 첫째, 인문학 특강 및 문화콘텐츠 오프쇼. 둘째, 자신의 진로에 맞는 특성화 동아리 운영. 셋째, 문화기획 및 관련기관 탐방. 넷째, 다양한 장학혜택과 글로벌 루스 인재 지원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선후배가 함께 기획 실행하는 종강콘서트가 있습니다. 특성화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수님과 선후배의 전문가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연전시기획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전국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공연전시기획학과에 오셔서 함께 문화기획 제공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안녕!